1.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오나요? 온수가 꺼진 경우에 온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띠딩 소리와 함께 온수 버튼이 깜빡거리며 선택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는 온수가 꺼진 상태로 온수 버튼 좌측 온수 온도 표시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는 온수가 켜진 상태로 온수 버튼 좌측 온수 온도 표시부에 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온수를 켜는 방법은 온수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온수 온도 표시부에 불이 들어오면서 온수가 켜지게 됩니다. 온수를 끄는 방법은 온수를 켜는 방법과 동일하게 온수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온수 온도 표시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온수가 꺼지게 됩니다. 온수를 출수하는 방법은 온수 버튼을 누른 뒤 120ml 또는 500ml 출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5초 이내에 출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정수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수 중 출수를 중단하고 싶다면 아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온수 1000ml 출수는 되지 않습니다.